자, 그러면 뉴스상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도 예고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이 좀 됐는데 그러면서 자산 가격 거품을 거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에도 한 번 얘기를 했나요? 회색 커플소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정 프로가 아주 친절하게 회색 커플소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블랙스완이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쁘매? 뭐 이런 건데 회색 커플소는 원래 커플소가 회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얘기했다는 거야. 어디선가. 야, 너 이거 금리 오른다. 물가 오른다. 그러면 자산 가격 빠진다. 양극화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중소자영업자 붕괴된다.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런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합리적이거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른 척하고.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런 추세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버티는 그 힘. 희망회로.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철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선순환 구조로 소프트랜딩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큰 위기가 온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회색 커플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징후들이 슬슬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금리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국내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1년 전보다 1%포인트 안팎 상승을 했죠. 그리고 8월과 11월에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금리를 올린 데 이어서 지난 14일에도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또 한 차례 혹은 연내에 한 두 차례는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왜냐. 이주연 하는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본인 임기 내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저도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연속 3%대에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물가가 몇 퍼센트니 또 중국의 ppi라고 그러죠. 공급자 물가가 얼마니 이런 얘기입니다. 무리 물가도 어쨌든 3개월 연속으로 3%대에 올라가고 연평균 물가 상승률도 2.5%로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 그런데 이 2.5%라는 숫자가 함유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홍신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눌러놓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건 2.5%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마트를 간다든지 또 사람을 예를 들면 고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체감하는 거는 아마 2.5%가 아니라 거의 두 자리 수조 가까이. 요즘 여의도 기준으로는 점심이. 점심, 그렇죠. 만 원이 거의 고통이고. 그래서 우리 회사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심 먹으러 가보면 우리 휴게 공간 같은 데 컵라면 같은 걸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두 달 보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사를 해봤지. 그랬더니 우리가 꽤 큰 빌딩에 있잖아요. 그리고 더현대백화점. 이 바운달인데 저도 가보니까 만 원 안쪽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 그러니까 한 번 세 명 가서 밥 사주고 그러면 예전에는 한 3만 원 이 정도인데 지금은 6, 7만 원 확 나와버려요. 그렇죠?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안 되겠다 그래서 식권대장인가 그거 해가지고 밥은 회사에서 주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아마 오늘 내일부터 이제 조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반대 방향에서 뭔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아젠다가 세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뭐냐.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 두 가지 이제 바퀴가 균형감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모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또 어쩌면 당연하게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계속 재정을 늘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일종의 버블이라는 게 소프트랜딩 하면서 쭉 이제 순조롭게 빠지지 않고 털커덕 털커덕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회색 코플소의 위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서민들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 굉장히 높아진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사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출을 옥죄지만 전세자금 실수요자 전세자금만큼은 금리도 좀 낮게 유지하면서 일종의 가계부채 부분에서도 예외로. 왜냐하면 전세가 오르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5%대. 전세자금 대출이요? 전세자금 대출이. 제가 3% 정도로 제가 예전에 빌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가 지난번에 금리 오를 때 코픽스 금리가 당연히 이제 올라. 왜냐하면 이게 대출금리인데 이게 기준금리 오르면 바로 올라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이제 5%를 넘어서는 금리가 나오고. 지금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8일부터 더 오르게 돼 있는데. 오늘이 18일 아닙니까? 연 5%, 상한선 연 5% 넘어갔다는 얘기는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글비투라는 표현을 쓰기는 싫습니다마는 젊은 층에서 사실 30대가 집 제일 많이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산 데가 대부분 비싼 지역, 견고한 지역이 아니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외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5% 이상의 금리를 내든지 아니면 그마저도 없는 전세 사는 분들은 또 5%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그 기사는 전달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대체로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늘 얘기해 드립니다마는 이제 경기가 급냉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러면 소비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위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관점은 이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또 태도를 바꿉니다. 여기 보면 4%대 적금이 속속 나와요. 머니무브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사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부도 안 나는 이거 금융체 회사체 같은데 1년 반짜리를 묶어놓으니까 3%대 중반 나와? 그러면 뭐 굳이. 위험하게 주식을 하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시장이 화랑 국면에서 모든 애널리스트 분석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행 가면 이자도 없는 거 배당 수익률이 지금 2점 몇 퍼센트입니다. 은행 주사하면 배당 수익률 5%입니다. 사실은 모든 주식 투자의 이 바텀 그러니까 락바텀을 형성해 주는 게 배당 수익률이 무위험 자산 수익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가가 똔똔만 쳐도 이쪽이 훨씬 낫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은 누구한테 하는 설득이냐? 부자들한테 하는 설득이에요. 내가 지금 목돈도 없는데 적금도 없는 예금도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예금으로 운영하고 부동산으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솔깃한 거거든. 삼성전자 사놓고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2배 이상 나온다.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머니무브가 작년 이맘 때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건데. 주식적으로. 주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리버스 머니무브가 나온다는 거죠. 예적금이라든지 채권 이런 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기착제가 뭐냐? MMF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자 거의 없다가 지금 1%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그 중간기착제로 옮겨놓고서 눈치 보다가 이쪽이 부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주식으로 가지만 그렇게 안 가. 안 하고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리고 또 은행 PB나 웰스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이 그냥 안 놔둬요. 사실은 은행의 어떤 PB 이런 분들은 주식을 권유하는 것보다 저렇게 그냥 묶어놓는 게 더 좋거든. 은행에서는 그렇겠죠. 스트레스 없죠. 주식 괜히 사게 했다가 김 부장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처음 시작한 건 회사 커플소라는데 환경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고 또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은행으로 또 나의 돈을 유입시켜야 되는 이자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금리의 하락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이 워낙 강하게 오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바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아마 성장주부터 이제 가격적으로 어제도 우리 3명에서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린 미국 시장이 견조한 줄 알았죠. 종목별로 보니까 반토막 난 것들이. 수두룩하고. 그런데 그게 나쁜 회사들이 아니고 예전에 시대의 주식들이었죠. 각광받던. 각광받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속선상에서 우리 성장률을 보니까 카카오가 많이 빠졌니 게임주가 조정을 받았냐 하는데 그쪽에 비하니까 크게 빠진 것 같지도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의 주변의 상황은 물론 어제 같은 하락세는 LG엔솔에 대한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매도로 일부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둘러싼 금융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우리의 부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이렇게 금리 얘기가 나오면 또 반드시 얘기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지금 확실히 다른 움직임이. 심리가 좀 꺾인 느낌인데요. 차트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우리 국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지역별 주택 매매 시장. 저는 가격 추이가 아니고 소비 심리지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심리지표하면 100 이상은 호황이고 100이야는 불황이고 그런데 저거는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이고 95에서 115은 보합, 95 미만은 하강 국면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지표라는 거예요. 설문을 통해서인지 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2021년 8월에 서울이 148이에요. 저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동산 불폐의 심리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월달 두 달 만에 저 110 이상의 48이 29가 되고 그리고 12월에 조사한 거는 109. 서울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전국은 108이고 세종은 뭐 보세요. 세종이 낙폭이 가장 컸던 거거든요. 이 정도는 세종은 굉장히 불안하시네요. 실질은 많이 빠져요. 그런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저런 투자 심리를 어떻게 조사를 했냐. 전국 150개 시군구에 6680개 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문조사의 범위가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도 이제 서울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해 서울의 외곽에 뭐 은평이라든지 하락반전했습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전국 그리고 서울 지역에 할 거 없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보합 혹은 보합 아래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굉장히 큰 매수 심리의 위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좀 많이 꺾였다는 뉴스 전해드리고요.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4%로 떨어지면서 중국 이거 성장이 끝났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면 물론 이제 뭐 통계상의 기조효과 역기조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차트가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군요. 작년 1분기에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 전년 동기대회죠. 18.3% 성장했어요. 2분기에 7.9, 작년 3분기에 4.9, 그리고 어제 발표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4%입니다. 그런데 이게 4%라는 게 우리의 상상력은 괜찮구만. 전년 대비인 거죠. 전년 대비죠. 괜찮구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중국 경제 얘기할 때 항상 쓴 게 바오, 바오파, 바오치, 바오류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중국 정부가 개런티한다는 거 아니에요. 8% 개런티, 7% 개런티.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바오라는 얘기를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때 이후에 가장 낮은 겁니다.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 이건 뭐 코로나가 중국을 때린 거잖아요, 그때. 그다음에 2020년 2분기에 3.2% 성장을 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92년 이후 역대 최저치가 나온 겁니다. 역대 최저치. 정상적인 상황에서 역대 최저치죠. 작년 한 해 동안 8.1%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분기별로 말씀드린 명확하게 상고하죠의 흐름이 나타나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쩌면 4%대도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 그런데 사실 어제 4%가 나온 건 시장 컨센스보다 위에였어요. 3% 중후반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이제 올림픽 앞두고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 않잖아요. 시안도 그렇고 또 뭐 천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중국의 수도인 북경으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인천이나 이런 데인데. 베이징도 오미크론 한 명 나왔다는. 나오고.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올림픽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아예 봉쇄령을 해버리거든요. 한 명 나오면. 도시 자체를. 그리고 외출 금지예요. 지난번에 시안에서 아 나 먹을 거 사라고 나한테 막 때리더라고. 못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달해 주고 그런데 배달 안 오니까 그런 상황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뉴스를 택한 이유 중에 작년에 출생인과 1062만 명이 나왔어요. 대단한 숫자죠. 1062만. 출생자가. 그런데 이게 61년에 대기근이 나서 그때 1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택동 때. 그때 949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 대기근 지금 옆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949만 명 이후에 가장 작은 숫자인데 더 걱정스러운 건 사망자 대비 출생자 그러니까 인구 중가분이 되겠죠. 48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 순증이. 순증이. 15억 인구인데.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죠. 인구 감소한 인구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몇 년 전에 2008년인가 9년도에 제가 중국 출장을 가서 중국 국가정부에 이런 거 하는 분하고 제가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가 이제 1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2자녀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이쪽에 대기 정통한 분인데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무슨 2자녀냐. 무제한으로 풀어도 지금 안 난다. 그 얘기를 했던 게 아주 귀에 선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의 정책이 사실 이런 것도 반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걱정스러운 거 아까 회색 코뿔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바우치, 바오류 이런 게 나오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급한 대로 이제 금리도 낮추고 어제 이제 금리를 0.1%포인트 낮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하면서 뭘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소비할 수도 없고.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춘제 아닙니까. 사실 중국 경기에 가장 중요한 게 춘제 때 그게 이제 경기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통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1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2월 초 이제 넘어가는 국면이 글로벌리 보면 그렇게 좋은 뉴스보다는 그래서 뭘 좀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와 있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어떤 증시를 옥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압축성장 했다고 하는데 중국도 좀 더 압축이 된 거죠. 벌써 이렇게 고령화 오고 인구 절벽 오고. 하여튼 중국 어떻게 되는지도 하여튼 면밀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